제지회사들이 택배박스 등을 만들 때 쓰는 골판지 값을 담합해 올려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간 담합을 저질러 부당이익을 취한 45개 제지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039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4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등 18개 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원에서 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태림포장 등 18개 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 KSG 뉴스 배종협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 감사합니다.